왕콜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고정 좀 해주세요! 아 고정 좀 해주세요! 아 고정 좀 해주세요! 왜 이렇게 길어? 아니.. 아.. 아.. 다시 한 번 먹어봐 집중해주세요! 그냥 여기랑 여기서 밖에 안 찍어 내가 좋은 게 있어야 해요! 5분만에 그 얘기하는 방법 뭐 이런 거 뭐 남자들이 좋아하는데 TOP3 이런.. 이런 것들 진짜 죽네 죽네 아 진짜 난 배경이 야외였으면 좋겠어 어? 내가 제일 수분 딱 이렇게 너무 배정이 너무 저기 이거 너무.. 이런 거 싫어해요 제 담당에 가서 남은.. 남은.. 아.. 아.. 이런 거 싫어하네 그럼 이렇게 합시다 궁금하게 제이씨가 쓰고 닦고 다시 제이씨가 쓰고 닦기 인정? 콜 그럼 가위바위보에서 제이씨가 쓰고 닦기 인정? 네? 가위바위보에서 제이씨가 쓰고 닦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기면? 아니 그냥 제이씨가 쓰고 닦기 가위바위보에서 제이씨가 쓰고 닦기 가위바위보에서 그냥 제이씨가 쓰고 닦기 그럼 이렇게 이렇게 공부하여 가위바위보에서 너가 이기면 네 너가 들고 닦아 오케이 너가 이기면 오케이 진짜 불안하다 인간적으로 못먹을 음식이 아닐지 한 번씩 봐 진짜 이게 뭐야? 고금탕 약간 이런 게 소금 넣지 그거 이제 그 먹어도 화라 근데 얘 그 얘기 다 하더라 양이 좀 많다 양이 좀 많아서 많이 먹었나봐요 양배불대 한 번 알지? 국이 먹는데 6인분을 받는다 아니 근데 그 얘기 다 하더라 어? 당일 자기가 안 맞추고 먹을 때 맛있네 아니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야 빨리하세요 자 정확히 뭐 때문에 미안해 라고 할게요 제이씨도 받아줘야죠 제이씨가 안 쳐다보잖아요 야 제이가 너 무슨 소름인 줄 아냐? 왜 그렇게 하냐 와 와 진짜 중간 진짜 나빴다 아 진짜 근데 진짜 제일 아픈 게 누가 봐봐 제이씨? 내가 카메라가 있으니까 진짜 와 진짜 좋아 제이씨 괜찮아? 제이씨 정수하라고 정수하라고 지금 방표 앉았어요 정수하라고 내 마음이야 욕망치게 응 욕망치게 기밀 왼쪽의 집 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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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링친다 하늘 쟤 이거 화상 힘든 거 아니지? 이쪽으로 저거 토하는데 자, 자, 자. 왜 나한테 생각했지? 벗어내라. 아니, 괜찮은 거 같아. 아, 너무 아프다. 잘 됐어. 자, 됐어요. 이에 이게 화면이 이어져요